왜, 못 지르겠어? 검을 버려라. 안 그러면 이어져는 죽는다. 안 그러면 안 하면 안 돼. 안 하면 안 돼. 안 하면 안 돼. 아 아 what 대천모. 내가 졌다. 날 가져라. 무슨 수작의 세인. 정호아, 뭐 하는 거냐. 악기가 들어오면 나는 여기서 밀려나가게 된다.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다고. 세례 씨, 저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. 네가 원하는 건 세례 씨의 마음 아니었나? 나한테 들어와서 내 기억을 모두 읽고 차창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너도 세례 씨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. 네 영혼을 가둬두고 평생 울고 짓는 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. 대신 하나만 약속해. 세례 씨 절대 지지 않겠다고. 정호아, 지금이에요. 거울에 살 찌르세요. 뭐? 그게 무슨... 설마 네 몸 안은 악기를 봉인한 거냐? 빨리요. 저 우리 못 보셔요. 안 되다. 이대로 지으면 너도 죽어. 마지막 기회입니다. 어떠시지 말아. 넌 내 것이다. 시간이 없어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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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